네 킹콩입니다. 6평이 치러지고 난 다음에 이제 대치동이나 온라인에서 올해 11월 16일에 있을 수능을 위해서 막바지 6평 이후에 지금 현재 7월인데 7월부터 커리큘럼을 킹콩의 커리큘럼이 어떻게 따라와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제목이 이제 7월 이후 드릴 말씀입니다. 제 커리는 좀 상당히 간단한 편이죠. 뭐 그냥 지금 이 시점에는 40회 모의고사를 그냥 하면 됩니다. 모의고사가 40개나 들어가 있고 그 40회 모의고사 안에는 기출 문제는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딱 봤을 때는 완전히 새로운 질문일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졌고 회가 40회나 돼 있으니까 그것만 하면 되는데 제가 이 커리큘럼 가이드를 굳이 찍는 이유는 첫 번째 우선 회사의 요청도 있었지만 이 기회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좀 있었어요. 여러분 이제 제 QN의 게시판에 들어오시면 다른 친구들이 한 질문을 비밀글 같은 경우는 이제 보지 못하잖아요. 보통 이제 비밀글이 재미난 내용인데 근데 그 비밀글에 있는 내용들 중에 상당히 많은 수가 대부분 뭐냐면 40회 모의고사를 자기가 책으로 사서 그 부분 부분만 이렇게 좀 풀고 필요한 것만 풀고 이래도 되나요? 뭐 이런 내용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제가 딱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40회 모의고사를 시작하기로 했으면요. 반드시 책만 보지 말고 강의를 들으세요. 강의. 반드시 강의를 들으셔야 됩니다. 이 얘기가 여러분들한테 40회 모의고사 뒤에 해설이 불충분하다는 얘긴가? 이렇게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 40회 모의고사 뒤에는요. 해설, 해석, 단어, 구문 아주 자세하게 많이 해놨어요. 근데 저는 강의를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 활자로 설명하는 것보다 말로 설명했을 때 전달력이 훨씬 좋은 사람이 바로 접니다. 보통의 학원 강사들이죠. 저도 이제 그런 학원 강사 중에 한 명이죠. 강의로 표현하지 못하는 걸 강의로 표현하지 못하는 걸 여러분이 들으셔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제가 그걸 활자로 전달해도 그게 잘 전달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만약에 책을 사서 해설만 보고 충분히 다 전달이 된다면 그러면 강의 같은 건 존재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 강의라고 얘기하는 건 저자 직강이잖아요. 제가 이 문제를 만들 때 내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문제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네가 만약에 A라고 생각을 했다면 그거는 B나 C나 D로 이렇게 이해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저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교정이 되어야 되고 바로 이제 빨리 교정이 되면 좋겠죠. 그리고 나서 나머지 모의고사에서 계속 적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께서 메가패스를 가지고 계신다면 추가로 이제 돈이 들어가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이미 교재를 사셨다면. 그리고 40회 모의고사는요. 많은 질문들이 있는데 2022년 버전이나 올해 2023 2024 대승을 위한 거나 많이 틀리냐. 똑같은 교제입니다. 똑같은 교제를 해서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중고서적 사서 들으셔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강의를 여기다 다 켜놓고 비춰놓고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아 저희가 교정됐구나. 그거 이제 자기 교제에 좀 고치면서 이렇게 들으시면 됩니다. 추가로 돈 안 쓰시면 되고. 어쨌든 반드시 강의를 들으시면서 생각의 교정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저자 직강이니까 그거 이용하셔야 되죠. 다른 모의고사를 다른 사람이 만든 모의고사를 제가 강의하는 게 아니라 제가 만든 모의고사니까 강의로서에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제 온라인으로 40회 모의고사를 듣는 학생들을 위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현장에서는요. 40회 모의고사를 어떻게 하냐면요. 20분 안에 12문제만 풀고 그걸 3시간 반 동안 현장에서 강의를 해요. 그걸 이제 온라인으로 올리는 건데요. 그 12문제라는 건요. 21번 밑줄, 29번 어법, 이거 30번 빠졌는데 이거 30번 있다고 생각해 주세요. 30번 어휘, 그 다음에 빈칸 4문제, 전체 흐름, 순서, 글의 흐름. 이 12문제를 보통 이 12문제는 시험장 가면요. 보통 30분에서 32분 정도에 풀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근데 그거를 좀 보통 때는 20분에 풀다가. 시험장 가서 30분 동안 푸는 거면 그때 가서 좀 여유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40회 모의고사를 강의를 듣는 여러분. 그 교재를 구매하신 분이라면 반드시 시간을 좀 제고 하세요. 평상시에 20분 제고 풀다가 가서 30분 만에 푸는 거. 괜찮지 않겠어요? 이해하셨죠? 그렇게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집에서 푸시는 분들도. 자, 그 다음은요. EBS가 옛날에 직접 연계이던 시절에는요. EBS를 강의할 맛이 났었죠. 왜냐하면 EBS 지문이 그냥 그대로 7문제 정도가 나와버리니까 시험장 가서 한 7 지문이 그냥 딱 바로 보자마자 아는 지문이라면 그건 시험장에서 엄청난, 제한된 시간 안에 문제를 풀어야 되는 우리 입장에서는 대단한 메리트였거든요. 근데 간접 연계가 되고 나서는 사실상 영어에서 EBS를 해야 될 의미가 별로 없었죠. 왜냐하면 지문을 봐도 이게 연계됐다는 의미가 없으니까. 아마 EBS로 영어 공부를 하는 친구들은 아마 이래서 했었을 겁니다. 올해 만약에 EBS를 한다면 EBS 교재에 나와 있는 지문 자체가 좋아요. 그러니까 EBS에 나와 있는 지문을 공부하면서 그걸로 그냥 영어 공부를 하는 거죠. 기출 문제에 나오지 않았던 그 지문을. 영어를 공부해서 이제 수능을 본다. 이거였는데 그래서 이제 옛날보다는 직접 연계 시절보다는 간접 연계 시절에는 EBS 강의를 듣는 학생들이 확 줄었었는데요. 올해는 EBS를 좀 듣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수험생이라면 저는 EBS 강의를 꼭 듣겠습니다. 현재 EBS는요. 수능 특강 영어랑 영어 독해 연습이 이게 거의 완강된 상태고요. 수능 완성은 아직 시작은 안 했습니다. 다 다음 주쯤 제가 시작을 할 것 같고. 대치동에서의 현강을 이제 그대로 찍어서 올리니까 이제 지방에 계신 분이나 대치동에 못 오시는 분도 대치동 현강 그냥 들을 수 있는 그런 인강이거든요. EBS 강의는 스스로 이제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요즘에 뭐 이제 더 다른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EBS를 왜 해야 되는지는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말을 삼가해야 될 것 같고 어쨌든 EBS는 이렇게 시작되고 있으니까 EBS 한 번은 좀 들어보시는 추가 메가패스에 있는 경우에 추가 금액 안 들잖아요. 그냥 들으실 수 있으니까 들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정말 좀 꼭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분인데요. 부분인데 여러분 그 기초하고 기본이라는 거 있잖아요. 기초 영어에서의 기초는 뭐냐면요. 뭐 ABC부터 시작해서 뭐 이런 거가 되겠죠. 기본은요. 본인의 등급이 최상이든 상위권이든 그거하고 상관없이 무조건 지켜야 되는 게 기본입니다. 기본에 벗어나면 안 된다고 하잖아요. 기초에 벗어났다 이런 얘기는 들어보지 않으셨잖아요. 근데 구문이라는 걸 여러분들은 기초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구문 강자는요. 기초적인 면도 분명히 있죠. 근데 하지만 그 안에는 기본이 분명히 숨어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있어요. 만약에 현재 최상위권이라면 만약에 제가 고3이고 내가 뭐 영어 잘했으니까 최상위권이라면 저는 이 시점에 수능을 한 이렇게 한 지금 현재 7월달 이 시점에서 저 같으면 구문 강의를 다시 들을 것 같습니다. 그게 최상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는 아차 하는 순간 아 이거 틀려버리고 아차 하는 순간 그게 바로 기본에서 살짝 내가 한마디로 뭐 귀신 씌웠다고 그러잖아요. 시험장에서 왜 그렇게 봤지? 시험 끝나고 나서 이제 판단 듣는 거죠. 그래서 기본으로 돌아가라. 백 투 더 베이직.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갔잖아요. 7월이면 최상위권이라면 구문을 하지 않을까. 저도 역시 구문킹 강의가 있고 이걸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직도 그냥 다 읽고 푼다면 시중에 있는 서점에는요. 항상 유형편 문제집이라는 게 있잖아요. 유형편이라고 얘기하는 건 문제마다 접근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니까 단순히 영어를 독해한다고 해서 문제가 풀리는 게 아니고 영어를 독해하고 나서 문제에 대한 이해를 하고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뭐 아직도 그냥 다 읽고 푼다면 유형별 접근법을 이제라도 좀 꼭 좀 해봤으면 좋겠다. 늦었다 생각하지 마시고 하시면 됩니다. 저는 그 유형별 접근법이 19 플러스 9인데요. 저거를 한 번 완강을 하고 난 다음에 일주일 만에 19 플러스를 정리하는 거에서 컴팩트한 강의를 좀 찍어놨어요. 제가 커리큘럼을 보시면 시간이 없으신 분은 19 플러스 9 강좌 두 개가 있으니까 풀 버전하고 일주일 만에 끝내는 것 중에서 두 개 중에 뭐라도 아직까지 이렇게 하신다면 반드시 유형편으로 좀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옛날인가 작년인가 재정년인가 그랬는데 제가 현장 숙제 이제 매년 올려 현장 숙제를 그냥 무료로 공개한다고 했다가 학생들한테 많은 칭찬을 받았는데 이렇게 좋은 행동 한 다음에 계속 내가 이렇게 좋은 행동했어 라고 이제 광고하기는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안 했더니 학생들하고 소통하는 과정에서 대치동 현장 숙제를 제가 그냥 게시판에 올려놨으니까 그냥 다운받아서 돈 안 들고 이제 다운받아서 이제 그걸 할 수가 있거든요. 그거를 다시 자주 얘기를 안 하다 보니까 모르시는 분들이 좀 계시는 것 같아서 대치동 현장 숙제 제가 게시판에 올렸으니까 그거 다운받아서 공부하세요. 그 안에는 다이어 단어하는 여러 가지 뜻 그 다음에 동의어 그 다음에 유사어 뭐 이런 단어를 그냥 한글 영어 단어를 매칭하는 거 하지 않고 다각 쪽으로 그 단어에 대한 공부를 하는 그런 프린트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 것도 있고 현장 숙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독해가 그냥 직역에서 머무르면 안 되고 그게 이제 의역까지 가야 되거든요. 문맥. 그걸 연습하는 숙제도 들어가 있고 해설지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 안에 문제를 푸는 모의고사도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해서 매주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 현장에 오면 받는 그 숙제를 제가 올려놨으니까 다운받아서 시간제서 이렇게 하시면 스스로 뭐 다른 데 돈 쓰지 않고 공부하는 데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건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Q&A 게시판에 많이 질문을 하잖아요. 근데 질문을 여러분이 질문을 할 때 아주 자세하게 하세요. 자신의 의견을 그러면요. 질문하다가 이런 결론이 되는데 스스로 답을 찾아버려요. 그리고 맨 끝에 선생님 혹시 이거 맞나요? 그게 최고의 질문입니다. 질문은요. 자기가 질문하다가 답을 찾는 것. 만약에 못 찾으면 저랑 얘기하고 같이 힘을 합하면 되는 거고요. 이거 꼭 마음에 좀 새겨주시길 바랍니다. 원래 이제 후반기 커리큘럼 가이드는 이제 여러분들 자 이거는 이런 장점이 있으니까 이거 들어 이거는 이거 들어 이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잘 해야 되는데 제가 다른 퀘스트는 잘 하면서 이렇게 이런 거 좀 잘 못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뭐 마음은 전달됐을 거라고 믿습니다. 커리큘럼 가이드 잘 보셨을 테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나 추가로 공부하는 데 있으면 질문 남겨주시고 제가 성실하게 답변해서 여러분의 올해 수능 11월 16일에 있을 그 수능 잘 볼 수 있게 제가 힘을 더하겠습니다. 킹콩 선생이었습니다.